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화가났었다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리지널 파 언제 하냐고요? 오리지널 파 거기에서 왕루가 가장 사랑을 잘 할 것 같다 미연씨 광 아 그래요? 저 미연씨 네 거의 안했는데 방송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해봤어요 투아트 투요? 네 방송 불가 게임 아닙니까? 그거 방송이 될만한걸로 네 말씀을 해주세요 방송이 될만한걸로 방송 안되는거 했다가 잘리는거 그런건 안되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 이번에 할게 자 바로 화이트앨범 백색마약이라고 불리는 네 그 게임입니다 금색러브리체가 뭐에요? 아 네 티랑슨이 안녕하세요 이거 투 아니에요 이거 원이에요 원 아 그래요? 투아트투는 전영령판으로 있다고요? 아이스기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요? 몰랐네 아 네 어둠한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건 안돼요 어 여러분들 네 오프닝 나온다 오프닝 오프닝하고 보자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쌓여가는 겨울의 추억 나 이거 들을때마다 약간 눈물 날거같아 스티라노스는 이미 열한개를 후원해왔습니다 와무약 빼빼로 데이 빼빼로 챙겨먹어 사랑해 영원히 함께가자 아 티랑슨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특히 열한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카카오 카카오 상품인데 네 네 여러분들 어 이거 에스쿤님께서 또 보내신 물품이거든요 빼빼로에요 빼빼로 네 이거 먹으면서 할께요 시청자분께서 선물로 주죠 제 quad STEPHAN YOU MES dro 내 풍 illust자 우리 공부가 전국의 그런 stroke roffen 으로 동 nerve 그런 tires 그리고 내가 사시구 후다리 어둡은다 화가났었다 님이 한 개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은 왜 우타나 티셔츠 안 입었어? 면세하는데 아 네 그 누나는 네 일단 냅두고 네 여기 있는 애들 공략하려고요 우타나 티셔츠 입으면은 바람피는 거 좀 바람피는 거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네 화가났었다 님 아 노래 진짜 좋다 자 와 여러분들 진짜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죠 보면은 자 이렇게 빼빼로 들어있고 네 이거 네 어 구미베얼 네 구미베얼 들어있고 키캣 키캣 들어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국 가정 것 같거든요 이것도 들어있고 루시 요거 네 본봉 본본 이것도 들어있고 요런 것도 들어있네요 초코 비스킷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능금눥금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있던 거 말고 당장 취작혀라 예송이 시작혀라구요? 아니 왜 시작을 왜 자꾸 왜 자꾸 왜 시작을 하자고 그래 시작하면 저 네 여러분들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백색 밀가루라고 모른다고요? 이거 아약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ㅜㅋ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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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늘은 누구한테 감기하게 먹임 자 그렇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마모야 어떤 여자부터 맛볼거냐고요 오늘은 만화짱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방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이사한 집에 정리도 조금 어쩌고 봉을 변덕이라고 하자 어쩌서 대학 1학년에 가을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얼른 끝내버리자 어? 누가 온 모양이다 왜 BGM 껐느냐고요 이제 화이트 앨범 집중해야죠 빼빼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마나 마나 오늘은 마나를 공략할 겁니다 마나 공략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hould be 유기창 아 유기창 아 유기창 좀 말씀하셨는데 이요 iff이 다른데요 이해해주시기 하나 둘 셋 어? 아아 それ 자 나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는 그녀는 모리카와 유키 나의 연인이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게다가 옆자리였다 곧자에 교과서나 숙제를 서로 보여주거나 둘이서 답답하고 했다 그 가까운 거리감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깝게 해준 게 아닐까 그 시설부터 유키는 가스의 양성학교에 다닌 모양으로 장남일세 장남이라고요? 아 이거 너무 빠르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방과 후에 학교 도중으로 기억한다 기다려봐 이거 화이트 앨범이요 화이트 앨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지나는 길처럼 유키는 살며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노래 진짜 좋아 어? 아 그래요? 아무리 여자가 고백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 시절은 아직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서성없이 말 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 역시 의직하지 않았던 건 아니어서 에? 나도 연인 사이 같네 하고 조금 생각했어 평소 하던 대화의 연장처럼 반쯤은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다 근데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어져 버렸대요 나는 학생 가방에 손잡이를 바로잡은 유키의 손끝을 보고 있었다 예쁘고 가녀린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문득 유키가 숨을 들이쉬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심한처럼 응? 그리고 유키는 말했다 무언가 중요한 건 synergies 헥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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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나, 나니? 어허 robbery 이었starter 이었uard 이었uard 아 난처한듯이 웃었다 protecting 오레모다요 이렇게 얘기해, 얘기해줘야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외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또 한동안 대화가 끊겨서 아 그래요? 그리고 둘이서 얼굴을 붉혔다 저랬는데 쟤 차버리고 만화를 고르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약간 진짜 좀 약간 미안한 마음 들어요 하다보면 아 진짜요? 우리들의 사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상적인 연인이라고 조금씩 생각할 때가 있다 한국이었으면 군대 엔딩이었다 애송이 그죠? 한국이었으면 군대 엔딩이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기다려주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없나? 아 그 그건 그렇고 할 말이 뭐야? 맞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유키 얼굴이 너무 커서 찬거냐고요 아뇨 아 그래요? 얀데레가 돼요? 오가타 에이지 진짜 아우 저 자식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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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나만의 유키가 없어져버린다? 그래도 힘내야지 왜냐면 유키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왔잖아 아 E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빼빼로 베이날 특집으로 미연시하네 네 깐다랄짱 미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 나 응원할테니까 네모 기다려봐 그러면은 나만의 유키가 없어지게 된다는건가? 그러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으로 빨리 만들어 놔야겠어 아 아 아 아 나 유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왜 만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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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웃기려고 이렇게 한건데 ... 음? 딸깍 뭐야? 꿈 아니 꿈이었어? 야 꿈이었어? 또 그 시절에 꿈을 꿨네 아 네 도끼도끼 뭐니? 그거 했... 했었어요 필수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몇 번이나 꿈을 꾼 정도면 꽤나 불안한 걸지도 나는 부들부들 머리를 흔든다 아침부터 뭘 흔들어서 우울해져 있는 거지 나는? 최근 조금 못 만났을 뿐이고 유키는 쭉 있어줄 거잖아 게다가 TV를 틀면 언제나 유키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로부터 1년 생각 이상으로 유키의 인기는 상승해서 TV나 음악 가기에 브라운 간에 그녀의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됐다 걸을 걸어도 유키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든 눈을 보인다 영상, 음성, 포스터 등 기타 지금 내 우리나라 아이돌로 치면은 내 거의 아이유급인가? 간열인 그녀요? 무슨 미연시죠? 아 진짜요? 투하드2에서는 메인 히로인이 롤이라고요? 저, 저는, 네, 저는, 네, 거유누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270님 그거, 네, 전영정판 가지고 있으시면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메일로? 우리나라도 치면 그네누나만큼 아닐까? 아니죠 아이돌이잖아요, 민나노 아이돌 어, 나온다 오프닝 들어봅시다 아, 링크 걸어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걸어놨죠? 깔끔하게 한번 보자 아, 알겠습니다 나 시우는 아냐라는 君とそれは輝く特別な雪の魔法 またが来ると言います また、ソウヤ君おはよう オープンに行くそう おはよう あら! 幸ちゃん 今日... 過去、クルーノ 아, 오늘 촬영이 없었구나. 오늘 촬영이 없었구나. 제작 회사에서 너무 잘 안된다고 말했구나. 사실 이 촬영은 계속 없었구나. 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자동 모드 표시 속도 이거 그냥 빠르게 해놔야겠다. 중간으로 해놔야겠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심각한 이야기 하지마. 그렇다고 일부러 학교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서 쉬었으면 좋잖아. 라고 나는 조금 듬직한 척을 해본다. 실은 유키와 만나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주제에 팀에서 안팔아요. 저도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더라구요. 아, 내 270냐 알겠습니다. 턱이, 네. 어, 사람 찌르면은 찔릴 것 같아. 완전히. 아, 네. 음왕의생님 안녕하세요. 음왕의생님, 네. 어,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음왕의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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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으셨어요? 기만하는거냐구요. 아니. 기만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저도. 저도 딱 한명한테밖에 못받았어요. 딱 한명한테밖에. 하루카! 오하요. 루키. 수다시부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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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요. 요 member. 닭. 2급 능금님 쿠키한게 감사합니다 하루카 진짜 탈코했네 저 맨 처음에 봤을때 남자인줄 알았어요 얘 여자 맞죠? 얘 근데 공략 못하는 애죠? 어 뭐야 도시락이 들어있다고? 어쩌라고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오리지널 디자인보다 여기 이 디자인이 좀더 나은거 같아요 오리지널이 더 나은거 같아요 오리지널이 더 나은거 같아요 오리지널이 더 나은거 같아요 오리지널이 더 나은거 같아요 리메이크 된게 나은거 같아요 빅빅 중성화입니다 중성화라고요? 저는 하루카 같은 타입보다는 약간 네 어 저는 네 저는 연상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연상에 네 어 연상의 누님을 좀더 좋아하는거 같아요 어 좋아하는거 같아요 오리지널 디자인 디자인 거기서 안봤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아 아 오하이오 아래 유키도 같이 아 게임정 측면에서 오 얘도 탈쿠한 친구들 탈쿠한 애들 이렇게 많아 지금 보니까 아 오… 스와리나요 응 응 네 공략하자구요 아니요 얘 말고 공략할 대상 따로 있습니다 다 아 내 얼굴을 살짝 더 치워야겠다 내 얼굴을 살짝 더 치워야겠다 살짝 더 치워 이 그렇지 아 이런 네 아 자 그럼 맥콜 줘 그런데 이거 맥콜입니다 여러분들 맥콜 사왔어요 맥콜 펩시컵에 담겨져있는데 이거 맥콜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요? 아키라 루트 있어요? 오가타의 이지를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얘는 공략이 아니라 혼내줘야 되죠 딱 이 나이때면 다들 군대 갈 때 나이인데 남자들은 진짜 네 일본 이거 하나 부럽다 네 대학을 안 끊기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중간이나 이럴때 네 거의 바로 군대를 가잖아요 네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 보통 군대 가잖아요 네 네 지금 얘네들은 딱 이제 2학년 때쯤인거 2학년 3학년 때쯤인거 같은데 네 계속 다니는거 보면은 니사키사 오늘은 수교해? 그거 하나 좀 부럽다 나 이 누나가 좋던데 아 그래요? 네 오후에서 유키가 보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막 TV에서 자꾸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같은 학교 학생이어가지고 왔다. 그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유는 아니면은 어.. 어.. 수지나.. 네.. 아 그래요? 중량노트 생기면 망하는 캐릭이 보이지라고요? 도이아라구요 좀 더 좋았다 와무 군대 생활하는데 후임이 황강이나 정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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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네.. 기쁘겠죠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리와! 이리와! 홍길동! 오면은 야 다시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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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사키 선배는 모든 사람한테 상냥하대요? 물론 나에게도 그렇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유키! 또 내일부터 일이지? 힘들겠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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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유키는 오늘은 바쁜거 아닌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잘해되네 토우야큰 이리와 아이돌 그리고 비밀만남같은거 가지고있으면 몰래 몰래 만나고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거같아요? 만약에 힘들거같아요? 아니면 좋을거같아요? 아니면 불안할거같아요? 어떨거같아요? 하나두이님 안녕하세요 다음파이 애니가님 안녕하세요 띵자 하고있습니다 마모 카카오PD 일하는게 알바였어? 왜? fd아니에요? fd? 그런일은 있을수없다고요? 아니 그냥 만약에 만약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여자친구가 아이돌이면 여러분들은 불안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저는 저는 약간 좋을거같아요 재산관리는 내가 해줘 그래요? 아웃오브사이트 아웃오브마인드가 뭐에요? 어떻게든 할수있겠지? 보이지않으면 멀어진다 뭐그런 뜻인가요? 아 그래도 소꿉친구부터 이렇게 사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온건데 소꿉친구가 아니지 고등학교때부터 사겨서 이렇게 올라온건데 멀어진다고 멀어질까요? 안 보인다고 멀어질까요? 안 보인다고 멀어질까요? 안 보인다고 멀어질까요? 겨울이 코앞이라서 난방을 멈추지 않는채 전차안에 땀이 날정도로 어쩌고저고 겨울이 코앞이라서 난방을 멀어집니다 펑 나았다 제가 오늘 공략할 대상 나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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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요 에이! 까.. 카와이! 아! 리치스님 퀴 10개 감사합니다 잘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군 중딩 아니냐구요? 고딩 아닐까요 고딩? 네 뭐 그래도 아직 저렇게 좋은 여자애가 남아있구나 미사키 선배가 그 학원의 마지막 양심적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보다 방장님 제정신이니까 아니 네 처음 했을 때는 어 유키 공략했고 두번째 했을 때는 유키 라이벌 어 제 그 뭐냐 리나 공략했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마나 마나를 공략하는거죠 중3이라고요? 설마 하이하이 모시모시 하이 와모우 데스 고나타 가게교시 센터 부지이 토오야 사마가 고자이닥 되실까요? 아 모그 데스케 도 저는 응모한 가정교사 액손 업자에 전화하래요 와올무 페도로 리콘이래요 경찰아저씨 네? 네? 경찰아저씨 왜 불러요? 후키한게 감사합니다 음 형 그렇고 잊으세요 형 그렇고 잊으세요 어려보이고 키 자가 키 자고 어려보인다고 해서 네 진짜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 네 고등학생 아닌가요? 아니 잠깐 잠이 덜 깨는 내는 날아와요 그럼 어쩌죠 뭐 얘기하네요 지금 일을 수락할지 말지 지금 결정하라는 건가요? 그럼 우선 면접만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아 아 대단한 길이지만 면접은 4일이 되어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8일이 되어있어요 8일이 되어있어요 아 아 아 아 혹시 2일이 되어있을 때 고希望가 고자였으면 일요 こちらから 交渉은 하여서 하여서 대단한 다르고 얼굴 목소리가 똑같다고요? 죄송합니다 助かります 그럼 바로 김우시 고의라이셔 오닥まで 지수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지도와 전화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도인데 사총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진짜요? 누가 똑같다는거에요? 마나랑? 마나랑 사총 동생이랑 똑같다는 얘기에요? 아까 그 여자애랑? 오늘은 오후부터 에코즈에서 알바다 이 알바는 늦게 나와도 되고 무엇보다 편하니까 정말 좋다 하나둘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려보인다고 좋아하는 광고 아무튼 제 사총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빨리 하나둘님이 두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독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하나둘님 쿠키 3개 감사합니다 저 패독 아닙니다 여러분들 패독 아니에요 보통은 알바족을 고용해도 됐을텐데 모집의 시점에서 어떻게든 연예인과 만나는걸 목적을 하는듯한 어쩌죠? 이럴샤이! 어, 뭐야? 아키라가? 아키라가? 아타리바이다로! 교화 바이토가? 어깨악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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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이네 애당초 여기에 점장에 나의 신호를 보증해준건 유키와 이 아카리다 아 유키와 이 아카리다 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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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촌동생 이름이 뭐에요? 이름이 뭐고 네 네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똑같은지 아닌지 네 만약에 도플갱어가 진짜 있다면 송야쿤 고판을 먹으러 왔어요 네 처음 들어요 어? 유키다 매니저죠? 고생했어! 뭘로 할래? 어? 고생이구나. 그러면 그런거야? 라고 말하면서 일에 대해 너무 참견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주문을 어디서든 인기있구나 아... 네? 저 말인가요? 이 회사는 이 회사인가요? 어? 아르바이트입니다만 무슨 문제는? 유키는 친구인가요? 어? 친구라고 말하면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숨기고 있는건가? 이 사람은 누구지? 다음에 유키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잊어버리지 유키는 그다지 나아야 이 얘기는 안하니까 그 유키를 보면 양치증은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녹인 걸로 하면 좋아 라고 어쩌저쩌고 얘기하네요 고맨네 도우야쿤. 세꺼고 오셨는데 오오.. 갈아버려 괜찮아. 어차피 내일은 유키와 같은 직장이니까 말이야 어라? 어라는 뭐야? 내일은 나도 TV 방송국에서 알바야 에이디야 에이디래 에이디 에이디 유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마 응 그럼 내일은 또 만나면 좋겠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만나면 오이에 설탕 뿌려먹으면 메론만 나는거 네 모르고 있어요 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이에다 설탕 뿌린다고 메론만 안 나요 절대로 절대 안납니다 절대 메론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가 메론을 많이 까먹어봤는데 절대로 오이랑 메론은 네 같아질 수 없어요 메론맛이 안나요 참외도 메론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저 우리나라에 참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저기 동남아나 인도쪽에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외가 일본에도 원래 참외 있었다는데 네 90년대쯤부터 다 사라졌 80년대인가 90년대쯤부터 메론이 들어와가지고 메론이 이제 점차 인기가 많아지니까 참외가 다 사라졌대요 공개 지금 시작된다 내가 도대체 롤아크 나 그따도 못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개개됬야... 내가, 사이riters이지만... 내가, 뭐든 다 말이냐. 뭐이든 틈을 태Г뎅이나... 나도 모르겠지... 2005년에 잘 받은건가입니다. 그 부분에 맞으면서... 내가 몇번에 답을 드렸어. 똑같이 말이야. 너는 답을 드렸어. 뭐지? 그냥 아저씨에 이누가려하려는 것 같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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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저씨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처럼 말이야. 다른 사람처럼 말이야? 정말? 아, 그래요? 유명한 성우에요? 어, 어이. 그래서, 리나가誤解하고 말이야. 이제 좀 조금만 말해. 이제 좀 조금만 말해. 좀 조금만 말해. 좀 조금만 말해. 좀 조금만 말해. 둘씩 바보는 것 같아. 아, 내가 그 남 Isisa? 아니 이런 말이야? 자, Itsisa... 신aczy는 자요? oine 7시NaCO1 아, 이거 완전히 자리를 잘 acquis it the same thing? 아뇽ộc마다. 실부어러울 수여. 악먹도 것 같아. 악먹도 크 갑자기 그 남자한테 머리를 붙잡혀서 당겨졌다. 악! 악! 영문도 모른 채 주먹거리는 순간 굉장한 깃의 주먹이 눈앞에 뛰어들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주먹으러 갔다 이렇게 우와 리나가 때린거죠 리나가 아 아니요 사람을 방패로 삼았으면서 이 사람은 뭘 산뜻한 표정을 짓는거지? 코피가 나고있어? 강호의 돌이요? 강호의 돌이가 어디야? 누구야? 그니까 뭔가 즐거운 리나의 기회를 받지 않으면 좋겠지 진짜 나쁘지 않네 그는 지침이 뜨는 듯한 얼굴처럼 보였다 그니까요 손놈이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조태를 허락받았대요 돈은 그대로 주는 건가?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요즘 고개를 유행하는 말인데 와무 요즘 고개를 안 가나 봐 알바니까 그냥 까이겠죠? 자 이제 방송국 알바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 알바는 할 필요 없어 왜냐 리나나 아니면 유키를 공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방송국 알바는 대충대충 하고 넘겨버리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마나를 공략할 건데 마나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고요 조그만한 여자아이고요 걔한테 과외를 가르치는 선생 역할로 제가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과외를 두근두근한 과외를 하게 되는 거죠 양손에 든 케이스를 들어올리며 웃는다 그렇지 유키가 걱정해줄 것 정도는 아니야 그보다 유키야말로 조심해야 돼 왜냐 유키는 자주 스테이지 같은 데서 발이 걸려 넘어지잖아 아 그래? 일부러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외출이 어딨어 뭐든 좋으니까 유키도 힘내 동면에서 나를 보는 유키 이 긍정적인 시선이 좋다 나는 알바에 불과하지만 유키는 왜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 조심해야 돼 잠시만요 시간입니다 아니 어제 잠 좀 잤나요? 어제 네 진짜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니까 네 아침이 여덟시더라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딱 네 바로 네 뒤에 이제 입을 깔아놓은 거예요 어제 12시 반인가 그때쯤에 끝났었는데 끝내면 한 다음에 딱 네 눕자마자 딱 일어나니까 8시 돼있더라고요 저 비서가 제일 좋다고요? 저 비서도 공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제 여기 뒷정리하고 나가는 거겠죠? 저 비서가 제일 좋죠? 저 비서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 비서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자애야 부딪히는 건 페이처럼 내가 심하게 복도에 넘어져서 게다가 돌고 있던 어쩜쩜 들고 있던 서류도 다다에는 내 팽개 쓴 것 같아요 다이상 아 죄송합니다 어 리나다 뭐 같아 리나? 아니요 딱히 나 때리고 도망간 여자 아냐 이거 쏟아진 기재인데 지속한 상태다 난 서둘러 그걸 정리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과 함께 오가타 리나의 정면으로 어쩌죠 뭐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나는 그녀에게 머리를 숙인다 아마도 괜찮다 하지만 곤도 붙잡는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신기한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까 병악해 보이는 그 남자를 끌고 가듯이 북돌로 걸어 나갔을 때 다른 한 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리나 왜요? 그녀의 어린아년만에 오와드렸어? 미안해 일어났어? 맞다 넌 오늘 일어났다 예전 오늘 일어났다 어제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요? 서둘러 апALK 저번에 다음날 일어났다 기존 이 잔 죽음 난 예전 어린아년만에 그녀 어제 너 훔치해 깅 뱅 진 수놓 어, 어어 그리고 그냥 다시금 내 쪽을 바라본다 뭐 그건 아니 딱히 별일 없었습니다 코피 흘렸잖아, 야 빨리 손해배상 청구해 야, 얀마 너 지금 연예인은 다이야 빨리 돈 내놔 나 코피 흘렸다고 헌혈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가 내 소중한 피를 이러면서 이제 내 협박까진 아니고 내 어, 얘기를 해줘야지 얘한테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겠죠 응, 응 인도마에뎐 센사이소나 유통생 미태나 카호 이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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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가봐요 약겜인가요? 약겜은 아니고요? 화이트 앨범 리메이크판입니다 에이지, 유키, 주인공, 리나 이런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냐고요? 아마 그라샤라보라스님이 말씀하신게 제가 저번에 본 엔딩이 딱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주인공이랑 리나랑 이어지고 에이지랑 유키랑 이어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에이지입니다 알바로 응원해줄게 방송국에서 근데 저렇게 알바랑 알바랑 연예인이랑 말할 수 있는게 네, 거의 없을텐데 못말할텐데 제 친구가 네, 이런거 스텝 방송 스텝같은거 알바 해본적 있다고 했는데 네, 보니까 네, 뭐 런닝맨 1박 2일 촬영하러 간다면서 네, 어디 갔다고 했더라 어디 섬 갔다고 그랬다는데 알바가 잘생기면 가능하다고요? 말걸면은 바로 잘린대요 네, 말건 제가 만약에 알바가 연예인들한테 말 걸잖아요 바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잘린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다시는 안쓰고 잘라버린대요 그정도로 철저하게 다룬다는데 네 연예인들 하도 네, 어 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보니까 네 알바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연예인들한테 막 말 걸고 그런 사람들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한마디라도 걸면 그냥 바로 네 바로 잘리는거 연예인이 먼저 말 걸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자기 쪽에서 먼저 말 걸면 무조건 잘리는거 네 네 뭐 내 스탠바이든 아니면은 내 어 정리하는 조중이든 뭐든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된대요 그냥 먼저 다가가지 말고 먼저 말 걸지 말고 맞아요 네 팬들이 연예인한테 좋고 하는 매니저가 팬 때문에 맞아요 뮤직히 맞아 여자애 같은데 오케이 여기다 자 과외할 곳이죠 과외할 곳 딩동 이런지 얼마나 할까 집이 꽤 커보이는데 일본에서 이러는데 단독주택들 되게 많잖아요 네 단독주택들 되게 많은데 막상 들어가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대요 생각보다 시골마을 같은데 아닌 이상은 넓지 않다고 하네요 막 이런데 막 2층집 보면은 네 되게 넓어보이는데 우리나라 하는데 34평 보다도 작다고 하던데 그정도로 작다고 하던데 오오 드디어 공략하게 나왔죠 아니 다친 데는 없었는가 싶어서 그녀는 그녀는 쌀쌀 맞게 떠나갔다 근데 그녀는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초인종을 눌렀던 집문 앞에서 주머니에서 꺼된 키를 어 어 열어줐 어라? 너 여기 집사람이야? 네 네 네 네 그게 그게 어떤 어 저 저기 나는 오늘 이 집사람과 만날 예정인 사람인데 뭔가 들은거 없어? 가정교사의 면접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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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마자 그녀는 쟤 빨리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쟤 뭐지? 아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고생이래잖아요 여고생 네 여중생 아닙니다 문이 열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방금 전에 여자애가 나왔다 저기 누구 집에 없니? 아 마나씨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 응 당연한듯이 말한다 아 곤란하네 나 딱히 이 여자애와 놀러온건 아닌데 하지만 어찌 됐든 마나씨와 가족들이 돌아오는걸 기다려야하니까 아 아 아니 그거 마나씨 누나나 부모님이 돌아오면 아 아 아 아 아 탈렸어 정강의 격통이 이뤘다 이따아이 짜식 뭐하는 짓이야 아 짜식 이거 안되겠어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만화라고? 만화 너만이야 어? 어? 어래? 어 내가 공략하려고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사망자님 채널 아하 조교물이었나요? 지금부터 만화를 제가 살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드리도록 열심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이 가고 나갔다 그래 일단 집으로 들어가지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야겠어 아 그래 아무도 없네 일단 집안에 좀 담색해봐야겠어 아 아 기나리야 금요일 오후라니 불경이 왜 이러냐고요? 불경이 왜 이렇긴요 네 불경이 왜 이렇긴요 네 공략할 대상 나와가지고 지금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경이 왜 이렇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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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성님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나중에 또 이벤트 발생하면은 또 네 틀어서 합시다 아 말이 필요없는 약성님 안녕하세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